또할 컨비니 인테 난보는客에 고요가 주가 계산하고 계셔야죠 계산 되어라 왜 돈이 이거밖에 없어 형금 안쓰거든요 카드 쓰니까 계산 좀 해주시겠어요? 계산을 씁아세다이 옥주 전 돈이 있을까요? 전... 뭐하냐 이거까지 개선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 지금 마감했는데? 아 그래요? 그냥 빨리 고르실래요? 뭐 좀만 늦게 퇴근하면 되죠? 이걸로 주시겠어요 아 민재 초코야? 누구 생일이에요? 남자친구분이세요? 제 생일인데요 어떻게 지냈어? 무슨 일 해? VIP들 경호도 하고 보디가드 킬러 이런 건가? 아니 아니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너는? 발레리나야 발레리나다도요 미니 뭐야 웃어야지 하나 둘 셋 두 사람은 두 사람은 두 사람의 시간을 억가시지 않았다 난 내가 살아있다기보단 오히려 죽어가는 느낌이었어 사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처음마다 느꼈어 죽긴 왜 죽어 하지만 미니의 일을 통해 미니의 일을 통해 미니의 일을 통해 소연이 일어나서 두 사람을 통해 수여 몇 개월 후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전화했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아? 어떤 것을察지 못한 옥주가... ...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니의 집에서... ...이 모습을 나타냅니다. 미니. そこには 彼女の残した バレーシューズと復讐を望むという置き手紙 その予感は 最悪の形で的中します 悲しみに暮れる中 残されたメッセージをもとに 怪しいアカウントに近づきますが 気づかれてしまいます そこへ ミニの携帯への電話 ミニの携帯への電話 男は場所を伝え ミニを脅しますが 現場に向かうと 寿司に隠して売られる薬物 奥さんは男を追跡しますが 人気のない森へとごはんくる とある屋敷へと続きます 朝を迎え 男が去るのを確認すると 男が去るのを確認すると そこには そこには 男の隠された遊びが そして USB には 身動きの取れないミニの姿が 男はそれを材料に 彼女を脅迫していたのでした 彼女を救えなかった後悔と やりきれなさに苛まれますが 復讐を決意します 屋敷は 男の調査を開始すると 現れる場所を把握し 아 오늘은 미니 doll 미니 미니 그낭 캡uls 미니 미니 네 그때 이정도 프라벨. 맛있게 드세요. 저기. 와. 누구세요? 뭘 누구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술 한잔 사도 될까요? 집으로 가는 거 아니었어? 호텔로 가자. 내가 가평이 아주 죽이는 호텔 하나 알고 있거든. 가서 보여줄게. 왠지 너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아 차 키 좀 맡겨주시겠어요? 어. 왠쪽. 야 이거 무슨 중국 황시 같지 않아? 야 아침에 일어나서 고마워. 뷰 장난 아니거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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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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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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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매우! 사수오터시나사! 도도매우! 자! 바로 출신 방식에 darum은 하지만... ...다는.. ...나가 아삭아삭. 이 아우... 야 이제 뭐... 얼굴 좀 남자라고 지겠다. 목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람보르기니사 때문에... 3억 하나? 그 여자에는 3일 안에 데리고 와 낙지도 못 가고 낙지도 못 가고 내 삶을 향한 운 내 삶은 운 어쩌면 낙지도 못 가고 낙지도 못 가고 낙지 못 가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밸려리아 친유의 복수에 눈에 속이 겉에 노워할 악션 영화 韓国のお家芸ともいえるノワール映画の本命がネットフリックスから堂々と登場 ハードボイルドかつアーティスティックな映像で最初から最後まで胸が踊る映像体験となりました 主演には村上春樹原作バーニング劇場版やペーパーハウスコリアの東京役で知られる 韓国映像界の本命女優チョンジョンソが抜擢 骨太なアクションも難なくこなし味の出るクールな役柄を見事に演じ切りました 親友でバレリーナのミニを演じるのはアカデミー受賞作ドライブマイカーにて 聴覚障害者の役が印象的だったパクユリムが登場 ケーキ店の出会いからの2人の絆は見る者の心を揺さぶるものがありました 奥二はミニの無念を晴らしその先に何が待つのでしょうか ホテルで出会った謎の少女の正体とは2人の約束はどこへ向かうのでしょうか バレリーナ ネットフリックスでご覧いただけます ぜひご覧ください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バレリーナベルの映像 감사합니다.